표정이 왜 그래? 귀도 어두워지 않나? 처음 뵙겠습니다. 이 부분? 왜 그러지? 아니야, 뭐하는 것 같은데? 엄마씨... 생각한다. 제가 진짜 잘못될 뿐이다. 대령! 30대를 승관. 나는... Chill! 인간은 우리의 참여freq 봄데 él면ma 여름 머 significance 침 맞아 그가니라 온전히 당신은 오빠고 너무 인사드릴 분들이 많아서 잠시 빌려가겠습니다 네 당신은 그냥 냉혹감쾌의 무게야 재미로 사냥하고 방해되면 제거하고 이게 무슨 잔인한 짓입니까? 이 사람 누굽니까? 이석 도련님입니다 이석 이석 도련님의 형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 이석 도련님의 형 이석 도련님의 없애 이석 도련님의 형 랜으로 사냥해 이렴을 이석 도련님의 형 이석 도련님의 형 이석 도련님의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